형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서랍을 열어서 이 안에 짐들을 적재하는 저희 유니캠프만의 그동안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 제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저희 제품을 따라서 일렬 회전하는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차는 유니캠 뿐만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시트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트 앵커리지 시험이라는 교통안전연구원에서 하는 시험을 다 통과를 했어요 시트가 한 사람이 앉았을 때 충돌사고가 났을 때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그 시험하는게 이제 앵커리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저희는 다 통과를 한 거죠 2시트나 일렬이나 평상시에 주행중에는 모르지만 강력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유니캠프만의 그동안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렬 회전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회전이 되는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회전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고 또 앵커리지 시험을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것도 우리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똑같이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안전하다는 시험 성적이 같이 따라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자가 이렇게 뒤로 돌아 앉았을 때 어떤 점에서 이제 편한 게 있을까요? 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가 공간이 좁은데 어떤 날씨가 춥거나 간단하게 여행을 이제 즐길 때 이럴 때는 차 안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여 테이블에다 꽂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거나 저쪽은 이제 취침 공간 이쪽은 소통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 차에서 100% 즐길 수가 있는 이제 자동차가 되죠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거 카피하는 업체들이 좀 많아서 하하하하 이제 요즘에 즐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아유 우리 이거 왜 카피해 봐야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 그래 우리는 빨리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차는 무슨 전시용반이 무슨 대표님 차인가요? 이게 마음대로 막 쓰시네요? 아 이거 전시차인데 하하하하 이것도 지금 일부 업체도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을 열어서 이 안에 이제 짐들을 적재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제 캠핑에서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어 캠핑 가기 전에 막 짐을 막 정리해가지고 집에서 꺼내가지고 차에다 막 실어 넣고 캠핑장 가서 막 펼쳤다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쪽 서랍에다가 이제 그러한 이제 캠핑에 필요한 짐들을 다 정리를 해 놨다가 언제든지 이제 떠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지금 그 아무래도 회사 회사에서 홍보형으로도 쓰는 차여서 짐이 제대로 없지만 이제 언제든 이제 딱 가면 뭐 조리도구나 뭐 어떤 텐트 뭐 이런 어닝룸 텐트나 이런 것들이 싹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행이 뭐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했어 금요일날 그러면 오늘 출발하자 해갖고 이제 바로 이제 캠핑장 가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